어떤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1억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하나님, 그러면 1억 불은 1불이겠네요 하나님, 그런 셈이지 하나님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게 1불만 주세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럴까? 그래, 1초만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진 모두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너무도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부터 읽었는데 그건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떠났고 그물도 버렸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들은 했기 때문에 우쭐한 기쁨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용기 있는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막 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아주 활짝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니 나중에 어떤 훌륭한 보물을 얻게 될지 참 궁금하네 그러면서 우쭐 되는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시지만 또 그들의 우쭐하고 교만해진 모습을 다스리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스스로 의에 충만해서 한껏 교만하여 부푼 그들의 자만심을 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고향하려고 매일 아침 직업소개소를 방문하는 어떤 공장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일주일 40시간 일하는 주급으로 천부를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했고 다시 화요일 아침에 직업소개소에 나가보니 그곳에 아직 직업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내 공장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주급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도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가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나가보니 아직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일주일 동안 하는 일 없이 여기서 계속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공장에 와서 일하십시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장 주인이 관리인을 부릅니다 자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주급을 주십시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십시오 금요일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천불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뻐서 즐거웠습니다 맨 처음 월요일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은 좀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온 사람, 수요일 온 사람, 화요일 온 사람 각각 똑같이 천불식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천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바꿔서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노조위원장을 뽑아서 사장에게로 보냈습니다 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면서 공장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하루 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입은 작업복에는 기름대도 묻지 않아서 아직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고대계에 일어서 우리 작업복이 시커멓게 기름대가 묻었는데 우리한테도 똑같은 주급을 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사장이 일꾼 하나에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이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천불을 받고 일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렇게 주는 내 주급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일세 내가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달라서 이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일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분주하고 바쁜 아침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기도를 합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얻은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나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는 횟수보다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고 학교 가는 거리가 먼 동네인데 교회가 가깝다는 이유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기도 합니다 내 식구 좋은 건 먹이고 살기도 벅찬데 그것을 쪼개서 주일날 온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들의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희생한 것들을 좀 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긴 일을 좀 봐 그리고 자신이 헌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 더 좋고 큰 은혜를 받겠다 큰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덜 드리고 또 헌금도 덜 드리고 성격 공부도 덜 나온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우리는 직업도 버리고 집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뭔가 더 특별한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님께 아주 헌신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저는 좀 쑥스러워서 낯선 사람에게 말도 잘 못 붙이는데 저랑은 좀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아주 친근하게 말도 잘 붙이고 사람도 잘 사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박혀 있을까 내가 전도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보석으로 그 멸류관에 박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서 야 니들도 열심히 전도해 안 그러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밖에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잘했어 잘했어 칭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런 일도 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틀림없어 난 성격통독도 여러 번 했고 주일학교도 그 어렵다는 나이대의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했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했어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도 수병예배 꼭 가고 때로는 예배 후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 하나님 일이라면 열심히 했으니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거야 난 그 복 받을만 해 우리는 어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께 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책정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언제였던 간에 우리는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특별하게 보너스를 받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한 사람이나 인생의 황혼에 주님께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마지막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삶도 다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몇 값절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직장을 떠난 것을 몇 배나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천국에 가실 것임을 아셨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천국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고 그것이 나누어 있지만 천국에는요 반지하도 없고 옥탑방도 없고 쪽방도 없습니다 대저택과 단칸방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공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먼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지만 오직 세상 대신에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먼저 된 사람이고 은혜로 구원 얻게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임금을 스스로 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생을 얻을 만큼 놀라운 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까요? 어차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간만 때워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굳이 내가 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저 뒤에서 가만히 숨어있는 게 더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마지막 일이 끝날 때 그때까지 커피나 마시면서 휴식을 갔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아닐까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천국을 간다면 뭐하러 인생을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진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구원을 버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뇌물을 천국 문지객에게 준다고 해도 뒷문도 창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을 두 배로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한 생활이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한 생활을 잘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런 죄 많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못나고 못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아름답다 불러주시고 언제나 나의 앞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갑없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구원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떤 신앙 여정이다 여행길이다 얘기합니다 또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과 이 달리는 달리기가 목적지에 잘 들어와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과 허락하여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걷고 뛰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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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